처음에 한 반복학습 한 2, 30번 해서 또 책을 세 번째에 띄겠습니다. 주말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아비담마를 공부합니다. 조금 빨리 반복학습합니다. 할 때마다 점점 좀 빨라지게 재미가 있죠. 한 소리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아비담마 공부합니다. 아비담마가 뭡니까?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 혹은 수성한 법. 됐죠? 아비는 영어로 about의 뜻이 있고 about의 뜻이 됐습니다. about으로 해석하면 법의 담마에 대해서. 그래서 아비담마입니다. 담마는 법이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입니다. about으로 해석하면 about은 위에 뛰어난 수성한 높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성한 법. 법 중에서도 최고 어떤가는 법. 핵심가는 법.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비담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당연한 의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질문이 생기됩니다. 뭡니까? 어떤 게 법입니까? 법은 오늘은 강력하게 했습니다.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1번은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랍니다. 당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랍니다. 중국에서 뭐로 옮겼습니까? 불법. 됐죠? 부처불자의 법법자. 그래서 불법.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물론 이거는 경으로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이란 뭐냐? 고유 성질을 가진 것 갖고 나오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으로 이야기하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입니다. 됐죠? 중국에서 임지자성으로 옮겼습니다.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법입니다. 됐죠?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뭐냐 하면 우리는 한마디로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법이란 뭐냐?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만일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정의한다면 세 번째 질문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야 깊이 법을 고찰하게 되는 겁니다.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가지야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맞죠? 몇 개.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는 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개를 사랑하죠? 불교는 더 개를 사랑합니다. 아비담마는 더 개를 사랑합니다. 아비담마는 몇 개입니다. 몇 개. 몇 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외우라고 힌트를 빡빡 줬습니까? 똥개, 진돗개가 아닌 몇 개. 됐죠? 이 몇 개의 이름이 뭡니까? 82개입니다. 이 개의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개의 이름은 82개입니다. 됐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현상만 해도 복잡하고 다양한데 정신적인 현상은 말할 것도겠죠. 그래서 이 복잡, 다단한 물질, 정신적인 이것을 불교에서는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82가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정의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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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살펴보는 것이 아비담마의 핵심입니다. 됐죠? 이게 아비담마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하면 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됐죠? 개 이름. 개. 무슨 개? 몇 개. 몇 개 이름? 82개. 됐죠? 그래서 상자부 이름은 82개입니다. 그럼 북방 서류체유부의 개 이름은 뭡니까? 75개입니다. 그쪽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75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식에서는 개를 이야기 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유식도 불교의 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유식에도 개를 이야기합니다. 유식의 개 이름은 뭡니까? 100개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비담마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82개 이러놓고 그만둬버리면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히 82개라면 이거를 어떤 기준을 세워서 분류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모든 아비담마에서는 이 분류한 방법으로 기본으로 4가지를 듭니다. 4가지로 분류를 해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한자로 하면 심, 심소, 색, 열반. 됐죠? 이렇게 정리하죠? 한글로 해보면은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 됐죠? 그래서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가운데 앞에 심, 심, 소, 색을 우리는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됐죠? 형성된 것, 조건 이어진 것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열반을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나눠드린 도표에 멘트에 이거 다 적혀있었죠? 일체법. 고유성질을 가진 모든 법을 일체법이라고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럼 일체법은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눠집니다. 맞죠? 그리고 유의법은 심, 심, 소, 색. 마음, 마음부수, 물질. 됐죠? 그 다음에 무의법은 열반. 됐죠? 그래서 우리 마음, 마음부수, 물질을 유의법이라고 하는데 이 유의법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당연히 심, 심, 소를 우리는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나마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명으로 옮겼습니다. 색은 물질이고 물질입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루파고 중국에서는 색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 색이라고 하죠? 12연계에도 명칭 나오죠? 그래서 명은 정신, 색은 물질입니다. 그럼 정신은 다시 뭡니까? 마음과 마음부수로 나누어집니다. 됐죠? 이렇게 쫙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몇 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바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것이 법입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은 한 개입니다. 됐죠? 마음이 하나라는 것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면 마음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우리 마음부수 혹은 심소법은 52개로 봅니다. 52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부수, 우리 정신적인 영역은 정말로 다양하죠? 우리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렇죠? 해로운 것도 득식을 득식을 하고, 좋은 것도 득식을 득식을 하고, 또 어떤 것은 해롭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득식을 득식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유 성질을 가지고 딱딱 분류해본다. 우리 여러 정신적인 부분도 복잡다단한 것 같지만 고유 성질이라는 입장에서 딱딱딱딱 나눠서 보니까 52개라는 겁니다. 됐죠? 상자부에서는 52개로 봅니다. 우리 서류를 채우고에서는 46개로 봅니다. 유식에서는 51개로 봅니다. 왜 다르냐? 그거는 우리 다르는 걸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지역적인 배경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불교는 또 이 다름을 인정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면 다른 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맞죠? 믿느냐? 믿으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벌써 이교도들이고 이단자들입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대상입니까? 없애야 될 대상입니다. 맞죠? 아, 이거 뭣이라. 그래서 불교는 서로 교학적으로 다른 걸 역사적으로 다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그러면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자부 아비단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소법은 52개라 합니다. 그럼 물질은 몇 개까요? 물질은 상자부에서는 28개로 봅니다. 물론 엄격히 들어가면 28개 중에 10개는 추상적인 물질이 가진 추상적 성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유 성질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이야기하면 고유 성질을 가진 물질은 28개 중에 18개입니다. 어머니야, 어릅니다. 어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2권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대환이 압니다. 그럼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라는 것으로 하나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 심소, 색, 열반. 그러니까 마음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면 하나. 심소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면 52개. 물질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면 18개. 그리고 추상적 물질 10개. 그래서 28가지. 그다음에 무의법인 열반은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 이렇게 해서 상자부에서는 전부 82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됐죠? 나는 좀 더 깊이 공부해봐야 되겠다 하면 제가 책까지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강사 선생님 잘 없습니다. 남은 소개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좋은 거 다 소개합니다. 권호민 교수님이 지으신 민족사회에서 나온 겁니다. 아비달마 불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상자부 아비달마의, 죄송합니다. 북방 서릴체유부 아비달마의 5위 75법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북방 아비달마는 그 책을 보시기 바라고. 제가 하는 것은 남방 상자부 아비달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4위 상자부에서는 82법으로 나누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봅니다. 1번, 우리는 아비달마 공부합니다. 아비달마는 무엇입니까? 법에 대해서입니다. 2번, 그러면 어떤 것이 법입니까? 법은 부친 가르침으로서의 법과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의 법입니다. 아비달마의 주제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입니다. 됐죠? 그러면 3번,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이 세상에는 몇 개의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있는가? 이렇게 사유가 발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입니다. 몇 개는 억수로 중요하게 됐습니다. 몇 개입니까? 82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80법은 82개의 법으로 상자부에서는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82가지 법을 또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류방법을 남북방 아비달마에서는 똑같이 뭡니까? 네 가지, 기본으로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심, 심, 소, 색, 열반입니다. 이 가운데 심, 심, 소, 색을 유입법이라고 하고 열반을 무입법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 유입법, 심, 심, 소, 색 중에 심과 심소를 다시 정신이라고 하고 물질은 그대로 물질입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는 법은 82법으로, 4위 82법으로 정리됩니다. 됐죠? 이것이 아비달마에서 정의하는 법입니다. 그 법이 왜 82가지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 됐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아비달마 복잡한 듯한 것은 전부 이 기본 정의에 충실하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법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은 뭡니까? 법 중에 무입법인 열반은 좀 제외해놨고 유입법은 뭡니까? 찰라생 찰라매란다는 것. 됐죠? 찰라와 상속입니다. 법은 찰라와 상속으로 봐야 됩니다. 됐죠?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랬죠? 맞죠? 아비달마는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런 투사적인, 혁명가적인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학하는 사람이 우리는 투사다 때려잡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중요하다 싶어서 투사적인 혁명가적인 운동권적인 발상을 하면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달마는 찰라와 상속이라는 데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아비달마는 절대로 그때부터 이해도 안 되고 아비달마 할 이유도 없습니다. 됐죠? 열반을 제외한 모든 유입법은 뭡니까? 찰라생 찰라매랍니다. 됐죠? 찰라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런 것은 개념적 존재입니다. 개념은 찰라생 찰라매랍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물론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런데 법으로 분석해보면 우리는 찰라매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개념적 존재죠. 개념적 존재에는 우리가 찰라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빡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개념적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전부 찰라생 찰라매랍니다. 불교까지 안 덜어붙이도 그렇죠? 우리 과학이 증명하는 거죠? 아닌가? 맞죠?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물질뿐만 아니고 불교에서도 그렇죠? 불교에서는 우리 정신적인 세계도 우리 마음과 마음부수 물질은 하나의 예외 없이 전부 찰라생 찰라매란다는 겁니다. 됐죠? 찰라적인 존재인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비교도는 게 있죠. 찰라생 찰라매랍니다. 팍! 됐죠? 팍! 그런데 왜 있습니까? 팍! 없어집니다. 찰라생 찰라매랄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상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상속은 흐름입니다. 그게 뭡니까? 찰라생 찰라매랄이 거듭한다는 말입니다. 됐죠? 이나 없어져요. 이나 없어져요. 죄송합니다. 이걸 거듭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본다는 겁니다. 이것도 과학과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보기가 뭡니까? 형광등 맞죠? 저 불빛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초에 60번 깜빡깜빡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60Hz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전기는 그렇죠? 태국 전기는 태국하고 인도는 50Hz라고 합니다. 1초에 50번 깜빡깜빡합니다. 됐죠? 너무나 빨리 깜빡깜빡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법은 찰라는 1초에 50번 아니고 1초에 수백만 번 깜빡거리는 걸로 보면 됩니다. 너무나 빨리 깜빡거리니까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일 뿐입니다. 됐죠? 그래서 법은 찰라와 상속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비담마 아닙니다. 됐죠? 물론 열반은 예외입니다. 열반은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열반은 예외로 하고. 그럼 열반은 찰라와 상속. 그럼 열반은 영원하다. 다 지낸 말입니다. 됐죠? 열반에 대해서는 뭡니까? 우리 판단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초경은 도체에서 열반은 뭡니까?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에서 아비담마의 주제는 아비담마의 기본 전제는 명제는 다섯 가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가지가 머리에 팍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아비담마는 사람이고 이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힐링이 된다. 오늘 주제가 힐링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치유가 됩니다. 이 다섯 가지 명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우리 또 정신 영역은 결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불교의 가르침. 특히 아비담마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제 우리 첫 번째 주제에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비담마 한번 1번 뭐 떠올라입니까? 아비담마 아비담마는 뭡니까? 법에 대해서. 자 2번 법이란 무엇인가? 됐죠? 법은 무엇입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자 3번 뭡니까? 법이 몇 개인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몇 개인가? 몇 개입니까? 82개 됐죠? 됐죠? 그러면 이 82개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됐죠? 그래서 심, 심소, 쉑, 열반. 그래서 유입법, 무입법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4위 82개 됐죠? 그럼 다섯 번째는 뭡니까? 법 하면 찰나와 상속으로 봐야 된다. 됐죠? 됐죠? 법은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열반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됐죠? 그래서 아비담마 이 다섯 개가 팍 올라야 됩니다. 됐죠?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는 뭡니까? 정확하고 바르게 우리죠? 특히 우리 이번 강의의 주제인 마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된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다섯 가지를 아비담마로 전제하고 이 다섯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마음이었죠? 그러면 우리 마음 하면 우리 아까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왜 하나입니까? 그렇죠? 이거 하면 무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전제가 팍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왜 하나입니까? 마음은 고유 성질로 볼 때 하나다 이 말입니다. 됐죠? 무슨 말씀하셨죠? 심소법은 52개다 하는 건 뭡니까? 고유 성질로 볼 때 52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입니다. 고유 성질로 볼 때. 그럼 불교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물론 우리가 지금 현대과학이나 현대 더군다나 학문이나 이런 체계에서 마음을 정의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겠죠. 그렇죠? 학파마다 따로 사전도 보면 백과사전 보면 마음이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불교의 관점에서 마음을 특히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분명하게 정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어떤 게 마음입니까? 대상을 하는 것.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북방, 반야중관, 유식, 열애장. 전부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 다 똑같이 정의합니다. 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하면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딱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별경. 요별경 이렇게 했습니다. 요별한다고 생각합니다. 요별한다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보면 위자나티입니다. 원어로 보면 위자나티이고 위자나티는 영어로 보면 to know에 해당됩니다. 안다는 것. 뭐를 아는 겁니까? 대상을 아는 것. 됐죠?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죠. 대상을 아는 것. 이 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깊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아비달마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기본 정의, 출발점, 명제는 간단하잖아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명제는 간단한 것. 이것부터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예를 들어서 수학도 기본 명제는 다섯 가지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점은 뭐다. 그렇죠? 두 점을 연결한 최단거리가 직선이다. 평선은 영혼이 만나지 않는 것이 평선이다. 그렇잖아요. 그 한 서너 가지 돼서 하도 오래되고 다 까먹었지만 그것 갖고 수학에 골 차풍기 특히 계약, 그죠? 저 뒤에가 온갖 해방치간 증명을 다 해내자는 거죠? 출발점은 간단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 정의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잡한 마음, 마음을 알아서 치유하는 이것도 기본은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다. 이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살을 붙여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우리 2장의 주제는 우리 심소법입니다. 심소법은 어떻게 마음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마음은 심소법들의 도움으로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심소법들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단지 아는 거거든요. 단지 아는데 우리는 대상을 아는데 복잡다단한 게 들어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형이 한 사람만 쳐다봐도 복잡다단한 게 팍 떠오르잖아요. 내만 그런가?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다 뭡니까? 우리 여러 아까 52가지 심소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많은 심소법들이 함께 작용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심소법들의 도움으로 대상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을 아는 데 푹 보고 바로 아는 것 같죠? 아닙니다. 현명을 갖고 우리 마음 구조를 쫙 분석해보면 이거는 여러 가지 명쾌한 명확하게 정해진 법칙에 의해서 대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사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뭡니까? 인식 과정입니다. 마음은 어떤 인식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하면 마음은 심소법들의 도움으로 어떤 정해진 일련의 인식 과정을 거쳐서 대상을 하는 것. 이런 게 자꾸 복잡해지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5장. 윤회는 뭐가 합니까? 우리 마음의 찰렉생 찰렉의 흐름이 윤회입니다. 됐죠? 윤회를 설명하려면 물질을 갖고 오는 윤회는 설명이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됐죠? 마음을 이해해야 윤회가 설명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대상을 알면서 윤회를 합니다. 그것까지도 설명이 됩니다. 깊은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살펴봐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는 간단하지만 조금 더 분석에 들어가고 사유에 들어가면 아주 깊은 이야기들이, 논의들이 전개가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유해야 될 것은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겁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아는 것으로서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하나라고 하고 말아버리면 또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한 50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50분이 앉아 있으면 마음은 여기 있는 분, 마음은 50개로 봐야 되겠죠? 세계 인구가 60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60억 개의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데모한다 그랬어요? 예, 개들이 데모합니다. 인간만 마음이 있느냐? 우리도 마음이 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어쩌고 달라 이러면 되죠? 그렇죠? 그럼 개 마음까지 인정해 주면 어머니야, 이 세계에 개가 또 한 수십억 마리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수십억 개가 되고 그러면 개가 그렇죠? 나는 마음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이러면 누가 또 죽고 못 삽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닭이 그렇죠? 기분 아파 죽어요? 닭 마음이 인정하면 그것도 수십억 마리 되겠죠? 개, 닭 인정하면 우리 개, 닭들으면 누가 되면 고양이 들어가야 되겠죠? 고양이 마음까지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소들이 있다 그렇죠? 소 나오면 또 돼지 나와야 되겠죠? 돼지 나오면 말 나와야 되겠죠? 그래요? 조금 조금 꼬물꼬물 기는 것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은 그렇죠? 수백억 조조조조조 개 되겠죠? 이러만 살펴봐도 불가설 불가설의 마음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대상을 한다는 것은 하나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각각 개별적인 거로 보면 수백억 조 개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봐도 수백억 조 개인데 더 미치고 펄짝 뜰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아까 기본 우리 기본 공리 다섯 가지 중에 맨 마지막 공리가 뭐 있습니까? 유의법은 찰라생 찰라 멸한다 했죠? 찰라와 상속으로 봐야 된다 했죠? 마음은 찰라적인 존재입니다. 미치고 펄짝 뜨겠죠? 제 마음 속에 대상을 안다는 것은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찰라생 찰라 멸합니다. 그러니까 1초의 한 마음을 우리 알 수 없지만 우리 어떤 영국 사양분이 북방 구사론 있잖아요. 아비달마 구사론에 나오는 수의 개념을 가지고 1찰라가 요새 말로 하면 1찰라의 시간 길이가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해갖고 논문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 결론은 뭔가 하면 구사론에 나온 거를 보면 1찰라는 요새 부르면 75분의 1초쯤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5분의 1초 짧은 순간입니다. 그렇죠? 됐죠? 75분의 1초쯤 되는 것이 한 찰라의 시간적 단위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그걸 보면 75분의 1초는 너무나 긴 시간이죠. 요새 과학 컴퓨터 이런 식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컴퓨터가 2.8 연산 처리 속도에 요새 나오는 2.8 GHz라고 그러죠. 2.8 GHz는 뭡니까? 하면 2,800만 번, 280만 번 혹은 2,800만 번 정도 연산 처리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초에, 줄이가 280만 번이랍시다. 1초에 280만 번 뭡니까? 연산 처리를 하면, 연산 처리를 하면 0, 1, 0, 1, 0, 1 반복되는 게 연산이잖아요. 컴퓨터 머리는 IQ가 2입니다. 왜? 0하고 1백기 모릅니다. IQ 두 자리도 아니고 IQ가 2입니다. 0, 1백기 모릅니다. 그래서 0을 갖고 팍 1초에 뭡니까? 280만 번을 확 계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들이 컴퓨터로 하면 짧은 순간에 확 해결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됐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75분의 1초는 너무나 거친 숫자죠. 상자분 저쪽에서 보면 우리 느낌했죠. 손가락 한 번 딱 찍을 때 느낌은 10조분쯤 일어난다고 주석석에 걸어 나옵니다. 저는 그쯤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0조분이면 얼마입니까?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놔두고 1초에 한 100만 번쯤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볼까요? 100만 번. 많이 봐준 겁니다. 100만 번. 그럼 1초에 100만 번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56인데 6년은 또 뛰어내봅시다. 50년 동안. 마음은 몇 번 일어났다 사라졌을까요? 1초에 100만 번. 그러면 100만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또 한 달은 30. 막 한 달 하지 말고 그냥. 60 곱하기 60 곱하기.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러니까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곱하기 365 곱하기 50은 대략 한 1조까지는 몇백억쯤 나옵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100만을 해야 됩니다. 엄마야. 그러니까 제가 대충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제일 우에. 경우에 햅니까? 해 우에 뭡니까? 모르죠? 그런데 1하면 뭡니까? 해를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산 동안 마음은 뭡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마음이 찰나신 찰나 멜로 일어났다 사라졌습니다. 됐죠?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개한태도 적용시키고. 그렇죠? 돼지, 소, 말, 양, 염소, 닭 또 뭐 있어요? 그럼 우리 지소범토, 용변말, 양원, 닭에 대해 다 놔야 되겠다. 그렇죠? 그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됐죠? 입이 쫙 벌어지죠? 그걸 따지는 게 우리 아비담마에서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은 다시 한 번 또 반복학습합니다. 마음은 대상을 안 나는 것으로는 하나입니다. 됐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마음이 찰나생 찰나 멜이라는 것까지 연결시키면 뭡니까? 이 마음은 뭡니까? 불가설 불가설로 수없이 많은 마음이 찰나생 찰나 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됐죠? 그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해폭이 확 넓어졌죠? 불교는 이미 이전부터 스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해왔습니다. 아비담마이 이건 깊은 사유도 아니고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께서도 어르신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 하난데 찰나생 찰나 보면 억수로 많구나 나는 아비담마에서라는 마음을 알았다 이러면 알은 거겠어요? 알겠어요? 예. 손톱만큼 알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불가설 불가설로 많은 이 마음을 억수로 많다고 놔두면 아비담마에서는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분류해내야 됩니다. 됐죠? 아비담마는 항상 분류가 중요합니다. 82법 이러나도록 하면 아닙니다. 82법은 심, 심, 소, 색, 열받, 이렇게 분류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는 하나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전부 찰나생 찰나매라는 걸 적용시켜보면 억수로 많습니다. 불가설 불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을 적용시켜서 분류해내야 됩니다. 그 분류 작업이 일장입니다. 됐죠? 그래서 일장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거기입니다. 일장은 마음이 돼있죠? 마음의 길라잡이죠. 제목이? 마음의 길라잡입니다. 그거 뭐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뭡니까? 일장 앞에도 그런가 나옵니다.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지만 또 찰나생 찰나 멸이고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존재들의 찰나생 찰나 멸하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분류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일장입니다. 일장의 결론이 뭡니까? 마음은 몇 개입니까? 앞에 우리 법은 몇 개? 나왔죠? 82개 이랬죠? 그럼 마음의 종류는 몇 개입니까? 이거 일장의 질문이고 일장의 결론입니다. 몇 개입니까? 89개입니다. 됐죠? 일장에서 마음은 89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좀 더 상세히 분류하면 121개. 됐죠? 89가지 혹은 121가지라는 것이 일장의 결론입니다. 됐죠? 왜 89개 혹은 121개가 나왔습니까?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고유성기를 가진 것으로는 하나인데 찰나생 찰나 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살기 때문에 마음은 수없이 많습니다. 됐죠? 이거를 어떤 기준을 갖고 분류해 보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 이렇게 정의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 89가지 해놨죠. 89가지 해놨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은 하나라고 해놨고 왜 여기는 89가지라는가?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팍 들어야 됩니다. 그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분명히 고유성질로서는 하나입니다. 됐죠? 그렇지만은 아까 우리 기본 명제 맨 마지막 명제는 뭡니까? 모든 유의법은 찰나와 상속으로 봐야 된다. 여기에 사무쳐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본다면 뭡니까? 마음은 찰나생 찰나 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없이 많은 마음이 찰나생 찰나 멸하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됐죠? 그렇게 본다면 마음은 정말로 억수로 많죠. 그죠? 그래서 그 억수로 많은 마음을 어떤 기준으로 갖고 분류를 해보니까 89개더라. 됐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 방법이 뭡니까? 우리 도표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가 있죠. 그렇죠? 됐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 가로 4가지 기준 세로 4가지 기준입니다. 됐죠? 먼저 세로로 밑으로 보겠습니다. 밑으로 보면 4가지 기준이 뭡니까? 제일 왼쪽에 해놨죠. 우리 경지라 보면 되겠죠. 마음의 경지 옆에다가 뭡니까? 왼쪽에도 경지 이렇게 적어놓으십시오. 마음의 경지를 4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욕괴마음, 섹괴마음, 무색괴마음, 출체캐마음. 됐죠?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섹괴마음, 무색괴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좀 했죠? 섹괴마음은 섹괴본산매의 더 마음입니다. 됐죠? 섹괴마음, 무색괴마음의 특징은 본산매의 더 마음입니다. 이 중에 섹괴마음은 섹괴본산매의 더 마음입니다. 섹괴본산매는 우리 크게 경에서는 4가지로 아비담마에서는 5가지로 나눕니다. 경의 4가지가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들어보셨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산매의 경지입니다. 본산매의 경지는 경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나누고 아비담마에서는 하나 더 세분해서 5가지로 나눕니다. 초선을 2개 주로 나눠서 전부 다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나눕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도표에는 몇 개가 나와 있습니까? 3개 보면 초선정, 제2선정, 제3선정, 제4선정, 제5선정 이렇게 나눠 놨죠? 5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이건 아비담마의 방법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색개 마음이 되어있죠? 그 무색개 마음은 크게 4가지로 되어있죠? 우리 경에서부터 무색개는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기병처 4으로 나누죠? 그래서 여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경지입니다. 그럼 우리 출세관의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출세관은 뭡니까? 우리 성자를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 도처에서 나오는 성자경지는 크게 4가지 더 분류하면, 더 세분하면 8가지 됩니다. 내가 적은 뭡니까? 예류, 일레, 불안, 아라한. 여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기서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러나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음역한 것이고 예류, 일레, 불안, 아라한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뜻번역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조금 그 한 분들 옆에 적어놓으십시오. 수다원 옆에다 뭐라고 적어놓으면 될까요? 예류, 적으면 되고요. 사다함은 일레, 아나함은 불환, 그 다음에 아나함, 아나함. 됐죠? 그런데 이걸 더 세분하면 도와 과로 나눕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는 8 되겠죠? 그래서 우리 출생한 마음은 여기 8개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밑으로는 보시다시피 마음의 경지입니다. 우리 욕계 마음은 말 그대로 감각적 욕망으로 덕식을 그리는 마음입니다. 욕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욕망으로 덕식을 그립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5가지를 듭니다. 뭡니까? 첫째, 요새는 뭐갑니까? 돈,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아닙니까? 아이란 분 존경합니다.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돈, 재물료. 됐죠? 그 다음 뭡니까? 이 세상은 명예후로 넘쳐 흐릅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마루코 뭐 있어요? 식욕. 엄마야, 저는 왜 이런 점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묵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건 모르겠어요. 저는 5불씩 하거든요. 저녁 안 묵습니다. 이 얼굴이 저녁 안 묵는 얼굴로 보입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입니다. 정말로 있잖아요. 혼자 있고 이럴 때 저녁 안 묵습니다. 생각도 안 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살이 쪄요. 물만 들어가도 정말 살이 쪄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것도 묵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내가 아무 생각해봐도요. 그렇죠? 식욕. 그 다음 뭡니까? 이승간에 제가 비웃을 게 그러니까 그냥 맙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수면요. 엄마야. 저는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잠자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낮잠만 한숨 못잠만요. 너무나 힘듭니다. 실제로 여기 와서 법회하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희망할도 안 됩니다. 막상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잠도 도망가면 다 걸었거든요. 제일 문제는 뭡니까? 서울에 내려가 동설 터미널에서 삼선 짬뽕 한 그릇 사 먹고 커피도 한 잔 하고 시곤증이 막 오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있잖아요. 2호선 타고 이름까지 다 합니다. 충장로 여기 있잖아요. 탁 내려가고 또 5호선으로요. 가로 타고 내려가고 올라오면 있잖아요. 계단 올라오면 진짜 천금만 건입니다. 왜? 잠이 왔어요. 미치겠어요. 그냥 막 멍 멍 멍 멍 멍 멍 때리고 또 한 10분이나 있다가 그런데 다행히 뜯는 걸 또 워낙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 막 확 하기 시작하면 잠이 확 깨끕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대표적인 거죠. 그죠? 식욕 성욕 재물류 명예욕 수면욕 됐죠? 감각적 욕망이 뭐냐 하면 이 다섯 가지 더럽히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로 보면 욕의 마음은 제일 낮은 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 경기를 넘어선 경기를 우리는 산매의 경기라고 합니다. 본 산매의 경기 그래서 우리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 그리고 뭡니까 그 대상이 물질이 아닐 때는 그걸 우리는 무색계라고 합니다. 무색이라는 자체가 물질이 아닌 것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부상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만은 이건 다 뭡니까 우리 세관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는 뭡니까 우리가 열반을 체험한 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을 여기서는 출세가 아니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색개 무색개 마음은 본 산매의 덧마음 됐죠? 그다음에 출세가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혹은 열반의 덧마음 이렇게 적어놔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로로는 마음의 경기가 맞죠? 그러면 가로로 갑니다. 가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종류라고 적어놓으십시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마음 이런 거 다 떠나서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뭡니까? 특히 우리 마음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너무 어렵습니까? 보기를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처럼 유치찬란한 보기를 드리니까 오히려 외우는데 예한대로 흐릿수울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불교에서 제일 중시 여기는 것이 뭐냐 1번 돈 죄송합니다 2번 명예 3번 주지자리 4번 업 뭐겠어요? 제가 업이라 안 하겠습니다. 우리 부사님들 우리 불자님들 전부 업이라 했습니다. 맞죠? 정답입니다. 불교에서 제일 중시 여기는 업입니다. 맞죠? 모든 불교에서 불교 2600년 동안 전개되어 온 거죠. 불교사에서 제일 핵심으로 중점으로 여긴 것이 업입니다. 됐죠? 업입니다. 업이 뭡니까? 업이 뭐냐면 의도적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초경에서 쟤다나 깜마 이렇게 합니다. 업은 의도적 행위라고 합니다. 됐죠? 업입니다. 의도적 행위입니다. 그러면 업이 왜 중요합니까? 업이 왜 겁나고 왜 중요하냐면 업은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업은 과보를 가져옵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됐죠? 과보를 안 가져온다면 그렇죠? 까지까 한 번 팍 업하면 쟤 놨고 딱 이러면 끊어버려져요. 흑스러워 좋겠죠.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이 겁나는 게 아니고 업이 겁난다고 했잖아요. 업은 뭡니까? 의도적 행위는 업을 지으면 반드시 뭐를 가져온다 했습니까?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됐죠? 업이 왜 겁나느냐 왜 죽나느냐 업은 과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은 업은 뭐가 짓습니까? 업은 1번 마음이 짓는다. 2번 아니다. 이 컵이 짓는다. 3번 아니다. 내가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장서방이 짓는다. 4번 아니다. 내 아들이 짓는다. 5번 아니다. 내 마누라가 짓는다. 아니다. 웃기고 있네. 내 남편이 짓는다. 뭡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우리 부처님들 1번을 했습니다. 업은 상식이죠. 당연히 우리 마음이 짓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야기할 때 업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 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싹 한번 보십시오. 어머요. 업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지요.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어머요. 과보로 나타나네.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 밑으로 쭉 봐라. 업이 없죠? 제가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 왜 캡이 넣으세요? 간단하게 정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해로운 마음을 했죠? 자세히 적으면 뭡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이죠. 됐죠? 그렇죠? 유익한 마음이 뭡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저는 해롭다 유익하다 옮기는데 이걸 한문으로 보면 뭡니까? 해롭다는 것은 불선입니다. 유익하다는 말은 선입니다. 선 불선이야말로 불교에서 가장 큰 그이고 업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선 불선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선읍 선읍 불선읍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법도 선법 불선법 이렇게 하고 업도 선읍 불선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해로운 마음은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됐죠? 유익한 마음은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자 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과보로 나타난 마음 쫙 적어놨죠. 됐죠? 이게 마음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뭡니까? 업을 짓는 마음과 과보로 나타난 마음 됐죠? 그렇죠? 마음은 전부 찰나생 찰나 멸해됐죠? 이게 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특정 순간에 마음은 일어나서 의도적 행위를 대상에 대해서 의도적 행위를 딱 일으킵니다. 그렇죠? 의도적 행위를 합니다. 됐죠? 그게 업입니다. 그러고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일생 중에서 금생이든 내생이든 후내생이든 후후내생이든 그렇죠? 과보가 나타나서 전개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불교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입장에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먼저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내한테 괴로움이 왜 왔습니까? 괴로움이 왜 왔어요? 1번 서양의 이상한 종교 같더라고 그 어떤 신이 내한테 괴로움을 준다 2번 나는 부처님 잘하니까 아니다 부처님이 확 내한테 괴로움을 준다 아니다 부처님은 그래도 그렇게 한 분이니까 그렇게 줄리 같다 염라대왕이 있어갖고 불교의 염라대왕이 염라대왕이 내한테 아유 이놈 그럴듯하지 그죠? 염라대왕이 내한테 확 괴로움을 준다 3번 어버이 과보로 괴로움이 왔다 3번요? 염라대왕이 준다고요? 그렇죠 어버이 과보입니다 맞죠? 됐죠? 괴로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괴로움은 어버이 과보로 괴로움이 온 겁니다 됐죠? 그것이 지금 아비담마의 마음 편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힐링이 됩니다 됐죠? 만약에 내 괴로움이 저 밖에서 누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라고 이해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근본적인 힐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안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은 어버이 과보로 내가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맞죠? 그렇죠? 한번 진지하게 사유를 해보십시오 사유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힐링이라고 봅니다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내가 진지하게 나의 괴로움에 대해서 원인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차를 마시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유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저는 많은 부분이 힐링이 되고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고 제가 하나씩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는 제일 2번이 뭡니까 업을 짓는 마음과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됐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서처럼 해로운 업 유익한 업으로 나눕니다 나쁜 업 좋은 업 그렇게 받아듭니다 불교에서 해롭다는 것은 뭐에 해롭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해롭다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해탈 열반을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는 해로운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업이 나를 우리 소위 말하는 유네 입장에서 보면 지옥 축생 악의라는 악도로 나쁜 곳으로 가게 만든다면 그거는 해로운 거겠죠 됐죠 불교에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흐름을 삶의 흐름을 나쁜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지옥 축생 악의 쪽으로 향하게 한다면 그거는 해로운 겁니다 됐죠 그럼 어떤 게 유익한 겁니까 나를 해탈 열반으로 향해서 향상하게 만들어 준다면 그거는 우리는 유익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부처님 부처님 재단이니까 제일 쉽게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여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걸 물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십선법을 선법이라고 십불선법을 불선법이라고 했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십불선법 뭡니까 천수경이 뭡니까 살생중재 거밀참해 투도중재 나오죠 이 열 가지가 십불선법이 그거 안 지으면 됩니다 그거 안 지으면 그것이 불선법이고 해로운 법이고 그거 안 지으면 그 반대가 십선법이죠 십선법 지면 그것이 선법입니다 유익한 법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유익한 법이 십선법 또 그런 사람은 37보리분법이 선법이라고 주소서에 쫙 나옵니다 37보리분법 37조도품 들어보신 분도 있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죠 안 들어보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공부하십시오 지금 주제가 아비담마기 때문에 그거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건 나 알고 싶어 죽겠다 알고 싶어 미치겠다 하는 분은 뭐를 보면 됩니까 또 지책선전입니다 그렇죠 초기불교 이에 보면 제3편의 31보리분법을 초기불교 니까이에 준해가지고 제가 잘 발췌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법 불선법 판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법 불선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웰빙커피 마시면서 또 사유를 해봐야 됩니다 사유하는 불교입니다 사유하지 않으면 불교 안 됩니다 그리고 아비담마의 말은 대표적인 사유하는 불교입니다 됐죠 우리는 이렇게 사유함으로 해서 사유를 하면 알게 됩니다 됐죠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그죠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 마음은 정말로 업을 짓는구나 업을 짓는 게 바로 내 마음이구나 그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업을 지으면 또 그 다음의 어떤 찰나지 마음이 과보를 받는구나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오는구나 웰빙커피를 마시면서 여기에 대한 조그마한 이해가 있어도 저는 많은 부분이 치유가 될 수 있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해로운 마음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은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되어있죠 그죠 그 다음 맨 마지막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극만 하는 마음 되어있죠 이거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련의 마음들은 분명히 업을 짓는 마음과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과의 관계가 기본이지만 우리는 어떤 종류의 마음들은 생각 우리가 대충만 봐도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마음도 있겠죠 그럴 것 같죠 그죠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죠 실제로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딱 깊이 우리 마음을 분석해보면 어떤 마음은 업과 과보와의 관계와 관계없는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비담마에서는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가로로는 마음을 크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비담마에서는 해로운 마음은 전체 12가지로 봅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가 해롭다 나쁘다 안 좋다 이러면 불교에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탐진치 그렇죠 삼독이라고 뿌리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해로운 것의 뿌리를 해로움의 원인을 탐진치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일어나는 것도 해로움과 강이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탐욕 뿌리해놨죠 이건 뭡니까 탐욕에 뿌리한 마음 이 말입니다 성냄 뿌리는 성냄에 뿌리한 마음 그 밑에는 어리석음에 뿌리한 마음 됐죠 탐진치로 봤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뿌리한 마음은 여덟 가지로 더 세분해서 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뭡니까 바로 탐욕을 뿌리로 하는 욕의 세상에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탐욕만 봐도 득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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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러니까 탐욕에 뿌리한 것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뿌리한 마음 여덟 개 되어있죠 앞에 보면 1 2 3 4는 기뻐되어있죠 5 6 7 8은 평온 되어있죠 이건 기뻐미 내가 지는 기뻐미 있고 내가 지는 기뻐미 덤덤한 마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뻐다 즐겁다 이건 뭡니까 다 감정적인 측면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사태인 견해가 있느냐 없느냐 맞죠 사태인 견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 지적인 측면이죠 됐죠 그죠 지정의잖아요 이걸 영어로 옮겨 뭡니까 지는 그죠 코그니션이라고 옮기되요 요정도는 서울에 오면 다 통합니다 그죠 코그니션 아시죠 엄마야 정은 뭡니까 이모션 엄마야 전 요정도 영어로 압니다 의는 뭡니까 윌 이라디오 그런 건 다 책으로 읽어갔을 때 다 확인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감정적인 측면 지적인 측면 그걸 봐야 되겠죠 그럼 자극은 물어보면 되겠어요 의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의도라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 제일 기본적으로는 자극이 있잖아요 자극과 반응 뭐 그런 거 아시죠 그죠 그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보면 전체 탐욕의 뿌리한 마음은 여덟 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우리 그죠 건전한 상식으로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성냄의 뿌리한 마음은 그죠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성냄의 뿌리한 마음은 당연히 대상을 싫어한 것이겠죠 밀쳐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대상을 보고 분노를 하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극이 있고 없고 됐죠 그래서 이 스님 자극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탐욕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자극이 있고 그는 어떻게 이형애를 딱 봤습니다 이형애를 보면 탐욕이 팍 일어나죠 우리 보살님들은 누구 장동근 역시 이형애를 장동근하고 안 통한다고 그랬더니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장동근 보면 장동근 보면 탐욕이 팍 일어나죠 그런데 장동근을 보면 뭡니까 탐욕이 팍 일어나죠 그런데 저 백살목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죠 할아버지가 왔는데 이랬는데 인물은 좀 괜찮은 건데 이랬는데 옆에서 어떤 친구가 귀속말로 야 저 할아버지가 50년 전에는 신승님보다 더 뛰어나고 한국 최고의 그게 이랬으면 와 이랬죠 그죠 맞죠 1번 경우 장동근은 어 이랬는데 자극이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어 이랬죠 이번 백살목은 할아버지는 뭡니까 자극을 막 줬죠 이쁘다고 이쁘시고 굉장한 부위라고 막 자극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이랬죠 탐욕이 일어났죠 자극이 있고 없고 구분하시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외부적인 자극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설명 보면 이 책 보면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갖고 합니다 그 다음 어리석음에 뿌려한 것은 의심이 있느냐 들뜸이 있느냐 이런 걸 갖고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로운 마음은 전부 12가지로 봤습니다 됐죠 그 다음 유익한 마음은 또 똑같이 해서 뭡니까 욕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욕계는 항상 우리 지정의가 기본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기쁨이 있느냐 평온이 있느냐 갖고 나눴습니다 그 다음 유익한 마음이니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로 되겠죠 무슨 말씀으로 가겠죠 앞에 우리 뭡니까 탐욕에 뿌려한 마음은 당연히 사땐 견해가 있느냐 없느냐로 봤고 지혜니까 이거는 뭡니까 욕계의 우리 유익한 마음이니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로 보안 겁니다 그 다음에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또 여덟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됐죠 그 다음 새끼의 유익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나눴고요 무색개는 공무변체 식무변체 무소유차 비성비상체로 나눴고 출세간 마음은 도로 나눴습니다 수다원도 사다함도 안함도 아란도 즉 일레도 불안도 죄송합니다 예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란도로 나눠봤습니다 됐죠 그죠